팀이구요. 여기 나와있습니다. 고공비행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구요. 인스타랑 유튜브 페이지가 있어요. 인스타에는 고공비행이라고 치시면 인스타 페이지 나오구요. 유튜브에는 HAFTV라고 치시면 저희 유튜브 나오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어서 다음 무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혁 군이랑 같이 만든 안무를 보여드릴 거거든요? 보통 이정도면 오 이게 나오는데 오늘은 약간 반응이 좀 우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잘할 수 있죠?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바로 다음 곡 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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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begin. 아 내가 줄 순 없어 희망이 나를 못 가니라 우린 사이 샷 You always want a shout 이른밤에 부끄러워 You always want a shout You always want a shout 생일상의 노래 듣기 You always want a shout You always want a shout You always want a shout 이른밤에 부끄러워 You always want a shout You always want a shout You only have a chance You know being a man in D 흔들었고 right 노력도 없는 놈들은 단창장에서 게임 너 못먹는 안 나왔어 뭐 본 hatred은 이건 game이 아닌 지교실 그 꿈을 못해 Oh yeah Go autour 나랑 계속 울고 돌아 So far 원격봉 서 나만은 주자로 말 내 한 짜리 후에 뿐이야 니가 노락가 난 Yay A Shout 이 갈등가 이은비를 많이 찾으러 내 일별로 두 분은대 아암 세상에 우린 막 되고 우리 주로 싸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